유리한 식탁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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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일 5 구독 좋아요 오빠 유튜브 다 됐네 유리한 식탁 어서 오세요 시작 우유 배달 가는 거예요? 하 참 우유 배달 가는 거예요? 하 참 네 뭐야 이거 뭐 함지박이 뭐야 서울 세트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일 1일 5 이루리 여러분 안녕 1일 1일 5거든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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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유리한 식탁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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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이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합방을 하게 됐네요 드디어 드디어 합방을 합니다 ew 저희가 지금 요즘 엄청나게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쵸 보쌈 운명을 훔치다 저희 드라마는 5월 1일 MBN 밤 9시 40분 밤 9시 40분 첫 방송 합니다 제목이? 보쌈이잖아요 보쌈인 만큼 뭔가 쌈을 만드는 걸 해보면 어떨까 해서 보쌈 입맛을 훔치다로 저희가 오늘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기다려봐 아니 일단 상스토랑을 해가지고 1등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 그쵸 저는 뭐 1등 뿐만 아니라 뭐 달고나 커피도 전 세계로 유행을 시키고요 내가 말해 주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아니 근데 저도 그 유리한 식탁을 보니까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쵸? 아니 처음 말하는 거 같아요 보긴 봤어요? 진짜? 아니 왜냐면은 평소에 줄곧 구독 눌러놨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평소에 줄곧 저를 너무 많이 무시해가지고 어 언제? 사실 요리로서 봐봐 오늘 여기서 우리 한번 디스 전화 아니 아니 그냥 우리 사이 있게 해야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쌈을 주제로 그쵸 입맛을 훔칠 쌈 레시피를 서로 뭘 준비하셨어요? 일단 짜잔 저는 뭐냐면요 아 이렇게 들어와요? 저는 유리한 식탁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오빠 예약 안 해서 닫아줄게 어 왜? 저는 일단 와 뭐가 많네 가져왔어요 네 그렇죠 오빠 이런 거 있어 오빠는? 야 멋있다 이런 거 내 꾸어 레시피 이게 저의 레시피인데 아 이거 다 적어놓고 해요? 아 요리를 또 레시피를 보면서 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레시피를 널리 이렇게 공유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저의 레시피들이 다 올라가져 있거든요 우리도 더보기란 쓰지? 저는 일단 쌈 쌈 주제로 우리가 뭘 하자 어? 고기가 들어가네? 쌈 뿌잇뿌잇 닭고기 뿌잇뿌잇 뿌잇뿌잇 닭고기예요? 네 닭고기 저는 닭고기 그리고 저는 좀 특별한 쌈을 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따라하기 쉬웠으면 좋겠고 어 그다음 빵이 들어갑니다 빵 저는 이거면 끝나요 잠깐만 이거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너무 날로 넘으려고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제가 친한 언니가 이걸 해줘서 제가 레시피를 가져왔는데 어 근데 이게 상상이 안 간다 이게 무슨 맛일지 새로운 쌈 쌈의 모습을 보여드릴 지금 예정이거든요 음 어때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요리인거죠? 그쵸 기존에 없는 요리 치킨 토스트 쌈 치토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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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웃어 왜 웃어 아니요 좋아요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데 나 이거 지금 엄청나게 크게 가져온 건데 제가 편스토랑 하면서 사실 이런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뭔가 도전적이고 기존에 없는 거 근데 거의 한 90% 망하더라고요 초 치지마 저는 한번 공개해 볼게요 저는 굉장히 다양해요 아보카라도 있고 참치 있고 스팸 있고 스팸 있고 너무 이거 연어있고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일단 건강해 스팸 빼면 근데 내가 다 좋아하는 어떤 재료들 그리고 비장의 무기잖아요 김? 저는 김입니다 김 어떻게 바로 맞춰도 돼? 응 그렇게 쉬운 걸 해? 아직 공개를 안 했잖아요 제가 프렌스토랑 지금 1등 1등 사람인지 알아서 나 들을게 미안해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도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고 또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뭔가 레시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접어먹는 김밥 요즘 유행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 지금 한 두세 가지 정도 요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두세 가지나 준비해 왔어?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초대한 형가단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개개인의 취향을 맞출 수 있는 아 진짜? 그럼요 맞춤 음식인데 뿌잉 뿌잉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오빠 제한 시간은 30분이라는 사실이야 30분이요? 아니 이렇게 많이 가져와줘서 언제 당하냐 이거야 아 제한 시간 30분 안에 할 수 있죠? 30분 안에 저는 사실 저도 근데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나도 좀 시간이 걸리는 거 같아 음 근데 일단 나는 맛은 보자 그러니까 대든 안 대든 30분 안에 딱 하는 걸로? 오케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건 유리 씨는 못 듣고 있거든요 사실 요리 준비한 게 메뉴가 무조건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화려한 요리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팅! 준비 재료가 뭐가 이렇게 많아 쉿 빨리 너 꺼서 너 꺼서 사실 오빠를 이길 생각은 별로 없어 이겨 먹을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오빠 워낙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냥 맛있게 즐기자 그리고 정말 누구나 더 따라하기 쉬운 치토쌈의 어떤 레시피를 공유하고자 오빠를 인증을 삼아서 공유하고자 이리리도 이루리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지켜봐 주시죠 하나 둘 셋 해복쌈 해보자 저는 일단 닭다리살을 할 거예요 오빠 그래서 닭다리살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림에 한 시간 동안 콕콕 재워뒀습니다 미림이 없으면 초주 아 그것도 반칙 아닌가요? 아 왜요? 미림에다 뭐 지금 미리 재워놓은 건 그건 반칙인 것 같은데요? 아니 오빠 양파 왜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놨어 그것도 반칙이지 그래요? 뿌리부터 다 오빠가 다듬었어야 되지 스팸이 왜 햄이 꺼내져 있어 깡통도 다 따야 되는데 아 잘못됐다 뭔가 그거 먹어봤어요? 집에서 자주 하는 거예요? 이거요? 네 아니죠 처음 하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봐요 아 진짜? 원래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굳이 안 만들어보고 그냥 보고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맛있게 하면 되지 난 사실 오빠 그 편스토랑에 1등 한 사람의 어떤 스페셜 너 계속 나를 그런 식으로 압박을 주지 마 면스터 했어? 빵칼을 또 준비했어요 빵칼이 있으면 좋아 이 식빵은 완전히 아 지금 잠깐만 편스토랑 춤이 아니잖아 오빠 아 지금 편스토랑 찍는 줄 아나 봐 아 진짜 오빠 아 지금 또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한 번 하면 이겨야 되니까 아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어떻게 해 이겨야지 이 식빵을 엄청 좋아하는 식빵이에요 지금 시끄러워 오빠 초 치지마 비슷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비슷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지금 몇 분 지났나요? 2분이요 5분이나 지었어요? 생각을 달리 먹으라 했지 오빠 25분이나 남았어? 이렇게 아 난 뭐 이렇게 할기만 하나 괜히 세게 한다고 그랬나봐 당황하지마 이루야 침착하게 계란을 풀고 사각팬에 계란을 부쳐놓을 겁니다 아 이거 한번 이렇게 뒤집기 하고 싶은데 너무 크다 한번 보여줘 어 안다 안다 그냥 보여줘 그건 할 수가 없어 오빠 진취적으로 행동하라 오빠네 가운이래요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아 이거 망하면 오늘 망하는 건데 좀 해봐 오 오늘 방청객들이 왔네 정금이 안 된다 오늘 저는 밀가루 옷을 입협니다 계란 옷을 입혀줍니다 빵가루도 이따가 자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한 6분 정도 할 건데 네, 이 약불로 6분 이상. 뭐야, 넌 다 됐어? 벌써? 아니야, 아직 안 됐어. 오빠 봐가면서 내가 맞춰주고 있어. 천천히, 여유롭게. 시리야. 시리야. 자고 있네, 시리. 6분 이따 알람 울려줘. 시리야. 실패. 시리야. 시리야. 6분 이따 알람 울려줘. 시리야. 아, 시리 안 먹잖아. 시리야. 자, 그냥 조용히 해. 잠깐, 지워. 시리야. 6분 후에 알람 울려줘. 잠깐만, 너 뭐 해야 되지? 저 일단 오이를 소금에다가 좀 절여놓을 거예요. 엄마. 아, 진짜. 웃기냐고. 아, 진짜. 이게 뭐지? 우리 집 턴트가 아니야. 야, 걱정하지 마. 어? 잘하고 있어. 어? 진짜 잘 찍는다, 이거. 아, 진짜 안 되겠다. 우와, 이거. 야, 이거 역대급이다. 야, 이거. 이거 누가 오냐? 아, 자존심장해. 아, 진짜. 아, 이거 안 되겠다. 어떡하지? 빵을 이렇게 내가 못 구웠단 말이야? 충격적이야, 진짜. 유리야. 왜? 내가 팁을 하나 줄까? 그냥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나가서 빵 사와. 뜨스, 뜨스. 안돼. 아니, 저기 식당 들어가가지고. 아니, 빵 너무 잘 되고 있어. 알람 울렸다. 알람을 울렸는데 좀 더 하고 싶어요, 저는. 느낌상. 얘 하지 말고. 얘가, 왜냐하면 지금 이 안에 얘가 버터끼가 있어가지고 그래 잘 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팬에, 그냥 팬에 그냥 살짝만 구워. 오빠, 이거 봐. 너무 잘 됐어. 그래, 한번. 얘는 팬에다가 내가 한번 구워볼게. 오빠, 근데 넣거나 잘해라. 네. 아,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10분만 더 해주세요. 응? 안 되지. 아, 너 빵 탔잖아. 아, 유리야. 에이. 어, 안 되지. 유리야. 응? 누나, 해봐. 누나, 누나 10분만 더 해요. 알아서 10분만 더 줘, 우리. 10분만 더 줘, 우리. 자, 빵을 빵, 빵만. 안 돼. 7분만 더. 이제 김밥을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야, 이거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제 야, 이제 야, 이제 야, 이제 야, 이제 야. 야, 이제 야. 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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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빵만, 빵만 오늘 너만 본다. 또 탄 거 아니야? 진짜? 어? 오, 아주 맛있게 됐다. 여기에... 자, 거의 끝났어. 어떡할래? 뒷정리를 좀 하고 있을게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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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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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게 됐쥬. 예쁜 닭고기를 위에 올려줍니다. 아, 오늘 또... 찍고 나면 유리한 식탁 스태프분들한테 섭외 연락 올 거 같은데 반해가지고 나한테... 핸드폭 Amerika 어떤 당신 나한테 누구 음식인지는 모르시니까 서로가 드시고 싶은 거 먼저 드세요. 동가到底, 이거 어때? 네이놈!! 튀겨가지고 칼로리가... 이건 엄청 타가지고... 너는 어디가 볼라인드야? 그만! 아 아 아 우아지다 우아죠 보쌈! 보쌈! MBM 보쌈 운명을 훔치다 5월 1일 토요일 3.9시 40분에 첫 방송 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방사수 해보쌈!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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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콩 유리한 식사! 또 오세요!